지난해 6월 승격한 국가보험부가 1년간의 성과로 보은의 위상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음 목표로 국민참여 기부사업, 의료체계 개선 등 보은 문화와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가보험부는 62년 만에 승격을 통해 보은이 현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보은 문화 확산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와 미귀한 참전용사 추모시설 등 보은 문화 확산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보은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은 문화와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는 국민 누구나 보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보은 기부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보은 기금법 시행령에는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4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민간 재원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비용을 기부금 전체의 5%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통상적인 기부금은 전체의 15%까지 모집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이를 줄여 기부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보은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은부는 또 오는 9월 대구보은병원 재활센터 완공을 비롯해 지역별 위탁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보은의료 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